여섯 번째에서 마지막 한 번째 부사 구 부사에 대해서 애드로 부사 그 중에서 그냥 부사 단어만 있고 예를 들어서 very much 부사 단어만 있고 그 다음에가 preposition 구입니다 prepositional prepositional praise 전치사 구 전치사는 prepositional 뒤에 명사를 끌고 옵니다 명사 형을 끌고 와요 왜냐하면 전치사 자체가 뒤에 목적어가 오기 때문에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알면 prepositional phrase 전치사 구 라고 얘기하는데 전치사 구 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구가 문장에서 어떻게 문장을 이렇게 길게 하는지 그런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20 sentence with prepositional prepositional 전치사를 가진 20개 문장을 예문으로 써달라고 했더니 chat gpt 가 이렇게 많이 썼어요 she walked towards park towards 하면은 향해서 이런 의미에요 그러니까 공원을 향해서 걸어갔다 it jumped 뛰었다 over the pants 자 울타리를 뛰어넘었다 the cat is sitting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앉아 있다 아 지금 보면은 이 전치사 구의 어떤 형태가 문장에서 아 부사 구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태를 설명을 해주는 부사구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소 시간 위치 이런 표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the book is under the bed 침대 아래에 있다 she is standing in front of mirror 거울 옆에 서 있다 the wall is beside a chair 그 의자 옆에 있다 the keys are inside the door 열쇠는 서랍 안에 있다 it drove through the tunnel 터널을 통과했다 통과해서 운전했다 the bird flew above the clouds 구름 위로 날았다 she threw the wall toward the walls 그녀는 공을 벽을 향해 던졌다 if the bay is on the shelf 그녀는 선반에 꽃병을 놓았다 they walked along the beach 해변을 따라 걸었다 the pizza is in the oven pizza는 오븐에 있다 the spider crawled into the hole 거미가 구멍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the children fly with toys beneath the trees 나무 아래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she has the umbrella over her head 머리 위에 우산을 들었다 전치사 구가 영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장은 결국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심플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전치사 구 프리퍼만 집어 넣어도 상당히 많은 심플 센텐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장을 많이 만들 수 있다 she held umbrella over her head the plane flew over the mountains 비행기가 산 위를 날았다 if the grocery is in the trunk of the car 여기서 of the car는 트렁크를 수직해 줍니다 오브는 전치사 구 중에서는 adverbial 부사적인 구 이미도 있지만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애도 있습니다 나중에 명사를 수식하는 애는 대표적으로 오브가 있어요 이 오브는 수식이다 she ran across the field 그녀는 들판을 가로질러 뛰었다 the phone is on the charger 전화가 충전기 위에 있다 on charge 하면 충전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한국어로는 과연 이 전치사 구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 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도 그 전치사 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 또는 시간 위치 등의 어떤 의미일 겁니다 그녀는 공원 쪽으로 걸어갔어요 자 공연 towards 공연을 향하여 towards to at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는 울타리를 뛰어 넘었어요 넘따라는 jump over가 수거처럼 쓰이는데 자 over over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 물체를 이렇게 넘는 것을 over라고 합니다 뭐 수량이 넘을 수도 있는 거고 고양이가 테이블 위에 앉아 있어요 자 고양이가 위에 on 책이 침대 아래 under 그 다음에 그녀는 거울 앞에 in front of 공을 의자 옆에 beside inside 열쇠가 서랍 안에 있어요 in 그 다음 그녀는 터널을 통과했어요 through 새가 구름 위를 날아다녔어요 over 그녀는 벽 쪽으로 공을 던졌어요 그녀는 벽 쪽으로 through see through the ball toward the wall 방향 쪽으로 그는 선반 위에 꽃병을 위에 on 꽃병을 놓았어요 그들은 해변을 따라 along along the beach 안에 inside 거미와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called into the hole 이런 식으로 한국어도 역시 전치사에 상응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나무 비니스 아래에서 장난감을 으로 삶을 가지고 으로 with 그녀는 머리 위에 온 우산을 들었어요 비행기가 산 위를 날아갔어요 The airplane flew over mountains the mountains over we 그는 차의 트렁크에 식료품을 넣었어요 차의는 over 트렁크 안에 안에니까 in 그는 들판을 가로질러 뛰었어요 그는 들판을 가로질러 across 그녀는 she ran across the field 가로질러 전화기가 충전기구에 있어요 on 그러면은 베트남어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트남어는 과연 전치사부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을까요 그녀는 Go I live Via Convien 음 공원을 향해 배 배 배 배 뛰었다 걸었다 Via 가 향하여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베트남어도 아마 베트남어도 아마 한번 더 볼게요 하나의 하나의 아 그녀는 나이 고아 항 항라오 나이 고아 항라오 항라오 쉽지 않네요 꽃매오 고양이가 땅 너이 전 고양이는 아내의 땅 있어요 너이 전 그 다음에 꽃삭 책이 당남 도이종 책이 어디에 있다 이런 의미 같은데 역시 Question 고아이 그녀는 당동 중공 그녀는 멍마 앞에 하고 있습니다 둥 고아 봉 당벤 깐까이네 예 고아 봉 고아 봉 뭘까요 기억이 안 나네 두 번 했을텐데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고아 봉 당벤 깐까이네 네 아 짝고와 당오종 냥개오 냥개오 안에 서 있어요 짝고 이게 열쇠인가 여보세요 식사하셨어요 아니 저녁 먹어야 돼 저녁 먹어야 돼 저녁 먹어야 돼 왜 저녁 먹어야 돼 저녁 먹어야 돼 저녁 먹어야 돼 저녁 먹어야 돼 응 오케이 오케이 보자 보자 자 안다 라이세과 등함 그는 라이세과 등함 과 등함 등함 공침 새가 베이체 남맹 구루미를 날았다 고아이 그녀는 냉과 봉 바오 정 그녀는 냉 고아 봉 바오 정 안다 그는 얇 빈 호아 쟨게 호아 빈 호아 쟨게 안다 얇 놓았다 푸 얇 빈 호아 꽃병 쟨게 게 게가 선방 같고 쟨은 그럼 선반 위에 쟨이 우에 쟨이 우에 꽃병을 놓았다 호우 디 헉 적 역 보 비엔 그들은 디 갔다 보 비엔 보 비엔 해변을 따라서 갔다 역 따라가다 밤빗자 당경 로녕 오븐 오븐 로녕 오븐 안에 있다 건넨 바오 로녀 건넨이 거미가 뭐 기어갔다 바오 안으로 로녀 동굴 안으로 동굴 안으로 동굴 안으로 동굴 안으로 가 정의 이렇게 잼 이 뭐지 잼 그 다음에 고아이 그녀는 쥬가이오 젠다오 고아이 쥬가이오 젠다오 그녀는 쥬가이오 젠다오 메이베이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드렌뉴 산 위로 날아갑니다 드렌뉴 우에 아 이것도 우에네 그럼 고아이 쥬가이오 젠다오 그녀는 이게 쥬가이오 젠다오 우에다가 쥬가이를 넣는다 안다 그는 내 도 안정 꼭 접세 안에다가 대동 고아이 그녀는 쥬가이오 젠다오 내 도의 당첸싹 충전기 안에 우에 있다 당 당첸 첸이 오보 첸 온 같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네요 안 위에 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어는 그냥 대명사만 알아도 땡큐네요 인도네시아를 내가 알 리가 없고 띠아 띠아 매자라 메뉴 다마 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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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카 그들은 마젤라 세파장 반타이 피자 세당디 달람 오븐 오븐 안에 있습니다. 라발라밤 멜랄랍게 달람 루빵 하나가나 베라마린 대나메인디 바와 보호 그들은 메메강 바용 디 아타 게팔라니아 벗사왑 테르방 디 아타 군웅 역시 바와사 인도네시아는 어렵네 그들은 띠아 띠아 멜레칸 다 베라잔 디 달람 낭 Rolle 밴 기인 바건 밴드 연루렉 띠아 택자 하죠 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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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